오늘 완벽한 수비수들의 모습이 우승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투타의 조화, 그리고 탄탄한 수비로 우승에 대한 집념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SSG 랜더스가 통합 우승으로 최고의 시즌을 마무리 짓게 됐는데요. 우승으로 향했던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폰트 선수였습니다. 9이닝 퍼펙트 최초의 기록을 달성했고요. 김광연 선수가 통산 140승, 그리고 최정우 선수가 17시즌 연속 10홈런이라는 최초의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죠. 그리고 김광민 선수가 한국 시리즈 최초의 대타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SSG는 개막 후에 10연승을 달리면서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KBO 리그 최초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고, 오늘 한국 시리즈 6차전 승리하면서 통합 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이렇게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에 이어서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통합 우승을 거둔 SSG인데요. 어출 아멘